제작지에 의해 뭐야? 왜 울려? 아이야! 내가 나쁜 년이야! 아이야! ㅋㅋㅋㅋ 하이형! 아 미안해! 하이형, 피아노아! 하이형! 하이형, 피아노아! 보니터가 있어, 이제 하이형, 미안해 하이형, 피아노아!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 아유 미안해요 빨리 좀 꺼져 아유 안돼 얘 웃잖아 얘 하나도 안면한거야 진영이랑 부를래 이거 이 아래는 안돼 이거 이 아래는 아래는 국이잖아 아래는 안됐다고 아래는 안돼 아래는 안돼 아래는 안돼 메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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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빼고 끌꺼야 죽을꺼야 죽을꺼야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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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 대승 다 같이 붙여주기로 했잖아 아 대승 대승 살려줘 같이 붙여준다고 나 불쌍하다며 나 불쌍하다며 게임하려고 집에 왔어 게임하려고 집에 왔어 게임하려고 집에 왔어 게임하려고 집에 왔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도 간다 아 뭐야 체인했어 뭐야 술 술 술 뭘 흐려 버려 어떡해 괜찮아 키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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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대 뭐야 행복한 가죽을 보고 싶어 가죽이 되게 꼴딱이 진 허벅함 그게 꿈인 것 같아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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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죽이 아 아 아파 아 아 아! 어딜 가! 이거 왔어요. 나 이거 살리고 책임져. 아빠 책임져. 책임져요. 잠깐만.